그럼 오늘 안 하실 생각이세요? 전혀? 비공식적으로도 안 하실 생각이세요? 절대 안 하실 생각이세요? 잠깐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지금 나의 주인공을 하고 85도 그 아침에 그 날이 그 아침에 그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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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존 메이어의 Why Georgia. 맞죠? 거의 존 메이어만큼 하시는데요. 저는 그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까지 빨리 기타를 튈 수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. 한국에서 거기에 노래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한국의 존 메이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이상으로 하실 것 같고. 가찬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